안녕하세요. QM 다우입니다. 짧은 글을 읽어보면서 마이크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곽가는 예주 영천군 출신의 삼국시대 인물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장례를 내다보는데 뛰어났다. 식경과 원대한 기량이 있었으니 후한 말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약관의 나이에 신분을 숨기고 천하의 영걸들과 은밀히 교제했다. 속세에 드러내지 않으니 그 이름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오직 이치의 밝은 이들만이 곽가의 존재를 알았고 그를 높이 여겼다. 그렇게 27이 되는 해 곽가는 사도부에 벽소되었다. 동양 출신의 곽도와 심평이 있었기 때문일까. 곽가는 제일 먼저 하북의 군웅인 원소와 만난다. 그리고는 짧은 대화 끝에 결론 내린다. 곽가가 원소의 책사인 곽도와 심평에게 이르길 원공은 사람 씀의 중요한 점을 알지 못하오. 두서는 많으나 요령은 부족하며 모책을 좋아하나 결단력이 없으니 그와 더불어 함께 천하의 대난을 구제하고 폐왕의 업을 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오. 그렇게 곽가는 원소를 떠났다. 명문가인 원가의 후광과 하북을 평정한 세력이라는 것도 소용없었다. 이보다 앞서 조조의 참모였던 희지제가 병으로 요절하는데 조조는 이 공속을 메울 인재를 순욱에게 구한다. 시지제와 순욱 모두 빼어난 선비가 많은 영천군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순욱은 곽가를 천거한다. 그렇게 곽가는 조조와 만나 천하의 일을 논하였고 단번에 조조의 참모가 될 수 있었다. 원소와는 정반대의 상황이었으니 조조는 내가 대업을 이루도록 해줄 사람은 필히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고 곽가는 문 밖을 나서며 조궁이 신론의 주군이시다라며 기뻐했다. 이후 곽가는 여포토볼, 유비토볼, 관도대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원정에 대부분 종군했다. 뛰어난 통찰력을 바탕으로 내리는 결단은 대부분 결정적이었다. 조언하면 예언처럼 맞아 떨어졌으니 이에 조조는 자신의 참모 중 곽가를 으뜸으로 여기고 항상 곽가의 말에 경청했다. 정사 기록에는 오직 곽가만이 자신의 뜻을 안다고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이는 곽가의 능력과 별개로 얼마나 이 둘의 마음이 잘 맞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조조의 휘하에서 천하를 평정하던 중 곽가는 유성에서의 귀한 길에서 풍토병으로 쓰러져 요절한다. 서기 207년, 그때 나이는 고작 38이었다. 조조는 곽가의 죽음을 어떤 참모보다도 애석해야 했으며 적벽대전에서 패배한 후에는 곽가를 찾으며 탄식했다. 곁에 곽가만 있었더라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말이다. 곽가는 조조가 가장 신이 많은 참모였고 결정적인 판단에 있어 대부분 관여했다. 단순히 어떤 발상을 떠올리기보다 이미 결론 내린 최종 판단을 제시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는 신묘한 계책을 내는 군사로 묘사하지만 실제로는 병법보다는 정보전에 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일찍 죽은 탓에 소설이나 정사에서도 비중있게 취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분명 정세를 읽는 능력이 대단했으며 계책을 짜고 도모하는 등 권모에 있어서는 삼국시대의 제일의 인물이었다. 다음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입력하면서 소음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와 마우스를 입력하면서